은 우연히 있었구나 프레디라는게 좀 프레디 베어 더 프레게 해 프레디 파즈베어 음 자 헛소리 였구요 발사 하죠 어이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돌리고 계시네요 이마 이쪽에 있죠 이거 내꺼 라구요 어 여러분 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프레디 지 소리 들으시죠 어 그리어 아이씨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이고 악몽을 쌍몽을 쌍몽을 써 장몽을 쪼 악몽을 쪼 이런 잠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걱정마 제가 미리 이론 교육을 다 해왔습니다 이게 후 자 프레디는요 시기 저 아주 보기보다 약한 녀석 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뭐 달리 그렇게 특별히 빠른 것도 아니면서 튀면서 그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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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마시죠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자 자 풀이 거 참 자 도망가도 제가 도망가도 안됩니다 왜냐면요 보여요 프레디 눈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는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는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로선 지금 하잇 어제 도망가도 보여요 어 계속해서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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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할 속도가 그렇게 저보다 빠르진 않아요 비슷비슷해 멀리 가면 보이거든요 어차피 악몽 들어왔구요 하잇 음 걱정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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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숙련된 숙련자라서 걱정마세요 걱정마세요 그렇게 하하하하 겁나 웃겨 겁나 웃겨 이거 어 호 호잇 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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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앗 짜쓰가 어 어 호허 샵 녀석이 지금 어 감히 날 그렇게 야빠? 자 내가 이렇게 어그로 끄는 사이에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죠 좋아요 보셨죠 여러분 프레디가 그렇게 어려운 놈이 아닙니다 음 그렇게 어려운 놈이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나타나는게 좀 짜증나게 하지만 자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악몽 모드를 깨어나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깨어나야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형님이요 아이고 형님이요 아이고매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아이고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 안되게 심착 죄송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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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님 행님요 봐주시면 안될까요 프레디행네 저 팬인디요 저 제이슨 보다 프레디 좋아해요 저 제이슨 보다 프레디 좋아한다구요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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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체구도 비슷하신데 머리도 저보다 완전 작으시네요 연예인이신듯 연예인이신듯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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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맨이다 이 자식아 어? 어? 이 녀소가 어? 이 녀소가 맞다이되자 영혼의 맞다이 어? 영혼의 맞다이되자 이 녀소가 어? 영혼의 맞다이다 이 녀소가 어? 한측 하면서 돌아서 가는 척 하면서 봐보죠 응 아하 영혼의 맞다이다 이 녀소가 어? 어? 영혼의 맞다이 어? 맞다이요 인마 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이렇게 이렇게 시간 끌어져야 합니다 어차피 음 좋아요 자 시간 끌어져요 시간 시간 시작 시간 어? 잘 펴 어? 이거 이거 휘만이면 안되겠어 이거 휘만이면 안되겠어 이거 큰일나는데 이거 이러다가 자 팔레트가 내가 팔레트를 다 부서 불었네 자 걱정마시오 걱정마시오 침착해요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르거든요 음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르거든요 여러분 하잇 그렇지 넘어가면서 자 가면서 자 다시 넘어가면서 하 후 프레디님 프레디님 팬입니다요 저 제이슨 보다 더 좋아한다고 방금 말한거 기억하시죠? 연예인 개그맨도 잘생긴 개그맨 있잖아요 뭐 저 어? 저저저 막 장조연처럼 예쁜 개그맨 아 진짜 얄짤 없으시네 어? 얄짤이 없으시네요 어? 얘들아 형은 할만큼 했다 얘들아 얘들아 난 할만큼 했다 정말 얘 지금 제이집 프레디 제 앞에 있어요 100% 이 노래소리 들리죠 노래소리 100% 이 앞에 있습니다 100% 이 앞에 있어요 자 얘들아 나 어 저있네 얘들아 나 진짜 열심히 했대 얘들아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니들 나 안살리면 진짜 정말 아니다 진짜 나 안살리면 정말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안살리 얘들아 살리러와 제발 얘들아 야 저 이기적인 녀석들 저거 열쇠까지 먹었는데 내가 얘들아 얘들아 아 아이 죽을 수 없다 야 불포 내가 저거 퍼까지 썼네 죽을 수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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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하러 와라 제발 자 침착히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왼쪽에 있는 녀석 견자단 하다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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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같이 저거 탈출 시도하다가 죽으려고 하죠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구하러 온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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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아직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저 아직 살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트위셔 일단 저놈 버리고 트위셔 누님 저 살려주세요 얘들 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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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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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옆에 있다 야 니마 아 왜 또 나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못 고르셨네 상대를 잘못 고르셨어 임마 어 이 자식이 다시 영혼의 맞다이다 어 다시 영혼의 맞다이다 이루와 일루와 일루와 짜식 내가 방문했는데 내가 방심했지만 어 이번에 내가 이긴다 임마 어 어 자 영혼의 맞다이 이루 들어갑시다 자 어차피 어차피 프레디 제비치 알거든요 여러분 저기앞에 보이시죠 있는거 봤죠 저기있죠 저기있죠 자 걱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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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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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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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그렇지 아 프레디님 프레디님 제이슨같은거 버리고 저랑같이 규합해서 우리 꿈의 나라 에버랜드를 만들어봐요같이 어떠세요 형님 형님이 구십허가지고 제가 십허 수수료만 뜨겠습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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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진짜 죽음의 매치구만 죽음의 매치 응 자 죽음의 매치네 점수 몇 하아 그래 24,000점 먹었다